알겠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조립은 다 하신거에요? 사장님 저걸 안봤으면 하지도 않았고 보고서 그래 한번 저거 해갖고 연세 73. 73. 처음으로 조립을 해보셨다고요? 네. 조립이 잘 됐는지 이제 그걸 한번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부품들은 부품들은 직접 구하신거에요? 편하게 손님들 그냥 컴퓨터 오는것처럼 똑같이 조립이 잘못된게 있으면은 지속해 주십시오. 지속을 가미할 거에요. 이거 정말 처음 해보신거 맞으세요? 너무 잘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 할 수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조금 헐거운 것만 제가 집어넣을게요. 갖고 오다가 헐거워지신거 같은데? 램도 잘... 사장님의 동영상을 올리는게 그만큼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이 어디... 앞에 여기가 제대로 꼽혔는지... 파워 LED 리셋... 혹시 메인보드 매뉴얼은 안갖고 오셨죠? 네. 제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있는것 같고요. CPU도 잘 되어있고... 진짜 처음 해본거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켜갖고 펜 잘 돌아가는거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드를 두개를 더 다르신거에요? 네. 아 뭐 안에 영화같은거 저장을 많이 하시는... 아니 그게 아닌거에요. 네네네. 조그만한 교회에서... 아... 설교하는걸... 네네네. 목회자료나... 뭐라...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하는거 뭐라고... 그럼 미사... 미사는 선당에서 하는거고... 예배... 예배... 예배본거를 영상으로 저장하시는 분들이... 하드도 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잡혀있고요. 뭐 너무 잘 하셔가지고... 하... 하... 케이블 정리도 직접 다 하신거세요? 네. 젊은 학생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감히 뭐라고 말을 보탤게 없습니다. 일단 부팅해보고... 전장사를 직접 운영하셨다고요? 80년도에는... 자동차라디오... 그 속에 PCB... 예예... 귀판이요? 예... 계속 그 일을... 아... 이제 은퇴하신 것이구나... 연생... 그러네... 대단한 일을 하신... 아니... 이게 혹시... 하드디스크는 기존에 쓰던거를 꽂으신건가요? 아니면... 네... 누가 줘가지고... 그런거죠? 이게 아니고... 기존에 쓰시는거죠? 다 초기화 시켜도 되나요? 네네네... 안되니... 사료 먹어야니도... 남편이 뭐라한다니 보고... 맨날 고기만 준다고... 니 막... 가서 밥 먹으니... 하고... 제가... 그게하고... 입만 내려놨어요? 예... 아니... 제가... 저기 놔두는데... 제가 없을때는... 가서 사료 먹는거를... 몇번이나 들켰어요... 근데... 딱 저랑 눈이 마주치면은... 그때... 안 먹고... 다 와서 달라고... 그래서... 드라이버는 다 잡혔고요... 잠깐만... 들어와 보시겠어요? 예... 엣지 말고... 익스플로러로 해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금... SSD하고... 2테라짜리 하도... 두개 달려있는거... 하고... DVD하고... 잡혀있고요... 여느님이... 제아버지 멀리 가신다고... 아... 말 안하고 오셨어요? 멀리 가신다고... 아니... 딸로 사는데... 손주랑도가 해갖고... 전화... 3월달까... 처음... 어린이집 간 손주인가 보죠? 네... 우리 친구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22학년도 있는데... 근데... 이걸 아까 오실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오셨는데... 그 테이프가... 그렇게 붙이는 테이프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가... 15kg... 무게... 때가 버려버렸는데... 네... 괜찮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고 가시는게... 이게 안전하게... 일단... 가셔도... 가셔도... 안고 가는게... 네네네...